구독! 좋아요! 앙! 배불띡! 핫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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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쉬둥이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쉬둥이 여러분들! 모두모두모두모두모두! 안녕하세요 슈이루! 오늘은 100만 구독자가 되면 받는 골드 버튼을 여러분들과 함께 뜯는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천식이 너무 많이 심해서 목이 많이 붓고 아파요. 그쵸 슈기씨?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영상 찍을 때 목이 너무 아파서 자고 일어나서 따로 녹음 중이랍니다. 물 잘 마시면서 한번 나레이션 잘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버버튼과 골드버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버버튼 먼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주소 나와있거든? 짠! 무게는 그렇게 무겁진 않더라고요. 실버버튼은. 그리고 간단하게 골드버튼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무거워 무겁. 으아! 골드버튼은 확실히 좀 크기가 크고 무게도 있더라고요. 이 녀석들을 변균이 많은 저의 손으로 뜯을 수는 없기 때문에 깨끗한 장갑 나와주세요. 으아! 이끗! 칼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어서 여기야. 네. 이렇게 검정색 빨판을 벗겨내면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유튜브 CEO인 수잔보이치키님의 편지가 들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서야 봤네요. 원래 10만명 되면 받을 수 있는 게 실버버튼인데 지금 116만명인데 골드버튼 신청을 하면서 같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슈기 신만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비닐을 뜯어내면요. 조심조심 비닐을 뜯어내면 와 이거 진짜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깔쌈하고 번덕번덕하니 진짜 리얼 개간지 진짜 짱이었어요 실버.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벽에다가 또 걸 수 있게끔 구멍이 나 있더라구요. 너무 오래 기다렸지? 정말 미안해. 이제 앞으로 오래오래 슈기 언니랑 같이 살자. 그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대망의 골드 버튼 심쿵 심쿵 도키 도키 이 뭔 개소리야! 그만하고 이제 골드버튼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버튼보다 거의 한 3배 정도는 더 무겁지 않았나 싶습니다. 크기도 그렇구요. 또 편지가 들어있는데 골드버튼의 편지는 실버 버튼과 내용이 또 달랐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읽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슈기 유튜브 잇잉쇼 베리베리 앤 딜리시어스 앤 슈기 이즈 베리 섹시 뷰티풀 앤 팬타스틱 액슬런트 예 앙 땡큐 앙 러브 유 앙 원슈 앙 히 뭐 이런식으로 편지가 들어있었구요. 헉 와 에? 드디어 여러분 두두둥 네 골드버튼입니다. 이거를 어 이거 진짜 실제로 보면 진짜 반짝반짝하고 무게감도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가슴이 복차오르더라구요. 내가 이거를 받는 날이 오기는 하는구나 진짜 상 받는 느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상 받는 느낌이었답니다. 조심스럽게 기스나지 않게 뜯어주면은 이런식으로 백만 슈기 구독자 수와 그리고 저희의 이름까지 슈기 이름도 이렇게 박혀있어요. 저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게 다 우리 슈둥이 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서 약간 초심을 잃을 것 같다 싶을 때면 이거 보면서 정말 마음가짐 다시 한번 잡고 하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뒤에다가 이제 좀 내려놓고 어쨌든 여러분 어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봤는데요. 이 모든건 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도 변치 않고 맛있게 먹고 어 꾸준히 열심히 하는 슈기 될테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앙 앙 앙 앙 앙 배불댕 여러분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안녕